랭킹전 랭킹전에서 연승 엄청 어려운데 부럽다 하시는데 저희도 오랜만입니다 너무 안타깝지만 잘되는 날은 진짜 오랜만이야 어허 짝집에 AOMG 어 중앙총 떨려야겠다 얘 감시자 뭐 밴이었죠? 아직 밴 안되는데요 저희? 전혀 몰랐고 어디로 어디로 갔을까요 어 미치콘가? 그런데? 어 선지자님 오늘 선지자가 많이 걸리네 어 근데 저기 짝집에 지감이거든요? 그래요? 내 기억상? 그럼 지하통로는 여기있어요 찍어줍니다 대충 알아듣겠죠? 큰공은 아닌 느낌이잖아 여기 살짝 위치 옮겨주자 그렇지 보험이 쏴주고요 멀어지네 그래서 나이스 짝집에서 멀어져요? 네 다행입니다 그런거 맞죠? 그렇게 보니 킹보고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 사람 입장에서 큰공라인으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? 대각선이어가지고 지금 짝집에 있는데요 계속? 그래요? 짝집으로 들어갔는데요? 너무 좋은데? 보이세요? 워터 언니? 네 저기 창문 보이잖아요 어 용있으시구나 네 죽으시겠네? 너어어어어 어 그 발언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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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트렸다 하지마 지갑 안간다 어? 왜 안가치지? 왜그러세요? 여기 견제하려고 아하 독독독독독 해독견제 제발! 아 터트렸다 한바퀴 돌아야지 어? 이제 가자 따란 땡 어 그레이토 빨리하고 한대 케어해주는게 좋다 그렇지 나한테 또 온디 아니네 너무 좋구요 우리 나오는거 확인 안 돼 안 돼 나한테 오겠다 아 이러면 케어해준게 살짝 아까워지죠? 네 어차피 최후의 바락이니까 안중으니까 저기 언제 오세요 혹시? 난 진짜 안한다 제발요 옆네도 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오시네? 저기 한손으로 잡고있는거기 때문에 오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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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공이가 갈려나? 개공이가 갈려나? 개공이 가는중 어우 진짜 개공이가 대신 죽었고 구출엔 도가 텄어 구도완입니다 구도완님 배우 개념 아닌가 아에에에에에에 뽕뽕 오와아아아아악 쉐이망 아이 여기 진짜 해석기 몰린거 너무 컸다 아 여기 기계랑 기계가 돌리고 있긴 하네 여기에 다섯시 인성조로 갔었어야 됐네 큰궁이 아니라 그죠? 여기로 오면 안됐는데 안됐었었네 큰궁에서 뺑뺑이 하려고 했었지 뭐 오 안 맞았고 네에에이쓰 아니 짝집이 없어요 생멸이야? 뭐야 어디야? 기계가 좋은 것 같은데? 여기있어? 여기있다여기있다 빨리빨리 그런데 개공이가 문을 열 수 있을까? 좋아요 암정이원! 나갔어? 아니요 개공이가 아직 못나왔어요 왜 어딘데 모르죠? 저 반대 열고있는거 같은데 빨리 나가줘 좋아요 좋아요 빨리 나가줘 아 지금 짝집쪽으로 가는중이에요 에이 이 친구 진짜 좋아요 자 카운트다운 셀게요 제가 4 1 3 1 ~~ 만유는 아직 많이 남은 상태? 오 좋았다 나갔다 조은펭구의 슈퍼캐리로 게임인 마무리가 되어있씨 뭐지 실환과 sharing구 갑자기 오늘 미치코가 공기팡을 안쓰는데요? 장풍 안쓰네 오늘 다시 너프 됐나요? 좋았습니다 미치코에 실수하시는데 칭찬 한 번 해줄대도 됐다 실수를 유도했지 예 그러면은 아까는 쇼핑 아이고 이렇게 또 4,000원 정회사님 땡큐 온짱하다 돌핑구 무슨일이야 짜란다 아 여러분들 응원 모두 감사합니다 5,000원 땡큐 레아님 5,000원 땡큐 용병이 확실히 재밌네 롤롤롤롤롤롤